원래는 1위 가야 되잖아. 아, 여기인가요? 아, 신기하다. 이 길은 뭐야? 이 길은 일반 분들이 못 다닌다는 길이야? 저희 그리고 마이크도 지금 다 뺄게요. 이게 못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빼고 안에서 다른 마이크로. 아, 지금 마이크 빼요? 저희 지금 갈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우와.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 아.. 유의하! robot 우완계 우완계 우와, X하다. 우와, 저희네. 원래 탑승고 갈 때가 이 길이잖아. 대박 사건이다, 진짜. 그러면 저희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나요? 다시 나가? 이거 다시 나가는 것 같은데? 미루더야. 내려가는 건가? 내려갑니다. 보아니, 보아니, 정말. 아까 그 자리 안에 오프닝 장소? 우와, 검역소가 있어요. 그렇지? 여긴 무효. 도착하면 나오는데 아니야? 여긴 무효. 환승하는 곳이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도착하면 여긴데? 아까는 출발하는 데고? 휴가를 도착했다, 출발했다고. 도착하면 들어가는 데잖아. 와, 신기한 경험이긴 하다. 직원분들 살 빠지겠어.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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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이쪽으로. 한 번 더 찍어줘. 우와. 우와. 여기인가 보죠? 네, 여기가 직통입니다. 여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건만. 아, 네. 옷부터 그럼 주방 들어가면 옷 갈아입어야죠. 그런데 여기 넓다. 그러니까요. 하트 봐, 하트. 여기서 줬고 한 번 했대. 와, 솥, 솥. 솥, 저거. 야, 솥 봐봐. 오, 선생님. 봄이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 네. 왜냐면 요리하다 보면 불이 많아야 되거든. 없으면. 여기는 계속 걸고 있으니까. 여기도 선생님 스틱식이네요. 맞죠? 이제 이 정도는 배고파니까. 스틱. 아, 이건 조미료. 휴민. 추, 강황. 얼기 수입. 식재료 좀 보여주십시오. 오, 스위트콘. 옥수수. 내일 거. 골이 없는 새우살이에요? 얼추. 아, 삼키새. 이거 막 써도 되는 거죠? 이게 다.